일단 그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원래는 이게 좀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전선들 쪽으로 막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 발전을 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고 그럼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냐면 뒤에 놓은 이제 송전과 배전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송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보내는 전송하다의 그 송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나눌 배자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고전압 변압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변전소에 해당하는 그런 변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저 변압기들은 그 밑에 이제 송전에서 배전 넘어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류들이 우리가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에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과연 왜 우리나라 이런 변압기나 또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가느냐 그것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우리가 R200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유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이거는 이제 미국 지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가 조금 색깔이 진하게 표시가 된 곳이 태양광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곤비젠이크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이거는 이제 풍력 관련입니다. 진한 색깔일수록 풍력이 상당한 효율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동부라든지 북부 쪽으로 연결하려면 운송이 필요하겠죠. 그런 만큼 이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풍력을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지대 상당히 높은 산맥들에 대해서는 풍력이 효율적으로 발생을 하겠는데 그 옆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인프라가 구축되고 많은 산업에 대한 효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해안가 지역이라든지 또는 북동부 벨트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운송수단에 대한 부분 자체 운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엄청난 순위를 차지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변화기 부품에 대한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약 20에서 25% 정도 되고 나머지 75%, 80% 나눠 먹는 개념인데 그 부분 자체에서 이제 멕시코, 중국, 캐나다 이게 빅3입니다. 사실 이 나라들이 약 50%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그 밑에 이제 한 10위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해당한 중국에 대한 기업들을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기업들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콩이 아니라 콩꼬물 정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걸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